안녕하세요 김명철 약사입니다 암노디핀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치아자이드기인효제,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AC저해제, 작용시간이 긴 질삼련제제, 니트로글린, 설화정, 엔세이드, 항생제, 경구용 혈당강화제와 병용시 안전화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파린의 단백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고 자몽주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20명의 건강한 지원자에서 240ml의 자몽주스와 암노디핀 10ml의 단회 병용투여, 딱 한 번 병용투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서 이 시험에서 암노디핀의 주대사 경로인 CYP3A4에서의 유전적 다형성에 대한 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서 이 CYP3A4의 대사능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노디핀은 자몽이나 자몽주스와 병용시 일부 환자 앞에서 유전적 다형성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위험성 때문에 병용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트롤렌입니다 그래서 단트롤렌은 마취시에 5분의 1도씩 고열이 발생하고 근육강직 맥박이 빨라지는 악성고열증을 치료하는 약물인데 이 단트롤렌을 동시 투여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클로펜, 바클로펜은 병원에서 처방이 많이 나오잖아요 혈압 강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의 용량을 주의해서 투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레리트로마이신입니다 클레리트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크롬 P3A4 저해제죠 그러면 이 클레리트로마이신과 암노디핀은 앞에서 제가 사이토크롬 P450의 3A4 기질이 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저해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리트로마이신과 이야기할 때는 암노디핀이 3A4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리트로마이신이 3A4를 저해하게 되면 그 기질인 암노디핀 같은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혈압의 위험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약물과 암노디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기서 시메티린은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시메티린 같은 경우에는 CIP-1A2, 2C9, 2D6, 3A3, 3A4 이렇게 다양하게 사이토크롬 P450과 억제작용을 하는 게 바로 시메티린입니다 그런데 이 시메티린하고도 했더니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앞에서 클레리트로마이신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제재 이거는 영향이 없었다 되어 있고요 실데남피핀 같은 경우에 원발성 고혈압 환자의 실데남피인 100ml 단의 투여는 암노디핀에 약동학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노디핀과 실데남피를 병영 투여 시에 각각의 혈압 저하 효과를 발휘한다니까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실데남피를 먹고 있는 사람이 암노디핀을 먹을 때는 좀 주의를 우리가 복약 지도를 할 때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토크롬 P3A4 저해제 자 여기 보시면 고령의 만 69세, 87세 고혈압 환자에서 딜티아젠 180mg과 암노디핀 5mg의 병영 투여는 암노디핀의 전신 노출을 57%까지 증가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지원자 만 18세에서 43세에서 에릭스로마이신의 병영 투여는 우리가 전신 노출을 유의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인서트 페이퍼에 써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암노디핀이 CYP3A4의 기질로서의 암노디핀이 이 CY3A4 억제제인 딜티아젠을 같이 병영했더니 암노디핀이 대사가 잘 안 돼서 혈압 파강 효과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같은 CYP3A4 억제제인 에릭스로마이신을 투약하게 됐더니 이 암노디핀이 대사가 좀 더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CYP3A4 억제제에서도 이렇게 딜티아젠과 에릭스로마이신은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CYP3A4 저해제인 케토코나절, 이트로코나절, 리토나비어가 암노디핀의 혈장 농도를 딜티아젠과의 병영투유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딜티아젠이 아까 암노디핀의 효과를 증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강력한 케토코나절과 이트로코나절 이런 경우에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트로코나절과 병영할 때 암노디핀의 농도가 증가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된 바는 없다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CYP3A4 유도제입니다 리판핀신 그 다음에 세인트 존스 월트라고 해서 성요한풀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암노디핀이 리판핀신과 약물을 병영투유할 경우에는 암노디핀이 대사체로 되기 때문에 원하는 바에 암노디핀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 보면 병영투유는 암노디핀의 혈장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조절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용량을 좀 더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서트 페이퍼를 하나하나를 갖고 이해를 하면 다른 인서트 페이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약은 동네 약국 선생님들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10시 celebrations 5 bm 성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